오늘은 플라이데까르메 세 번째 날이고요. 아침 먹고, 그리고 지친사 투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쿠마리라고 바다거북이 많이 나오는 비치가 있대요. 그거 만약에 날이 좋으면 하러 갈 예정이에요. 오전 11시쯤에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날이 어떨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밥 먹으러 가면서 날씨를 보고 바다거북을 보러 갈지 않을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세탁소를 사왔습니다. 코빌패스 할 수 있는 데가 있네요. 급하면 할 수도 있겠어요. 평일 오전 12시에 올라야될 가르는 5th Avenue이고요. 확실히 밤이랑 낮이랑 분위기가 달라요. 밤에 진짜 화기가 더 멈추고 뭔가 일어나는 느낌? 오전에는 레스토랑도 아직 12시인데 문 났는데도 있고 울려면 밤에 남아계세요. 마사지도 있고 아 저는 갈 때 이거 드림캐첩 꼭 사갈 예정이에요. 스노플랭 기어도 파고요. 제가 회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프렌치 베이크리가 있어요. 고기는 좀 맛있어 봤어요. 고기는 좀 맛있어 봤어요. 나무도 되게 많고 이쁜 카페들 많은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게 왠지 약간 인스타 영상 카페 많은 것 같은 느낌? 사장님이 난리도 이렇게 ARRID discchas고 이쪽으로 나오는 잡음을 마치고 тем 안내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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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느낌 멕시칸 레스토랑 이여서 식한 음식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는 모기지 치즈가 아프지 않던 왠지 모르겠는데 딸을 메시코 친구랑 같이 사서 항상 저만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처음 볼 때 빵이고요 이거는 오늘의 주스 나랑 한 오렌지랑 파인애플이랑 그리고 차야라고 약간 시금치 같은 그런거예요 그래서 초치 당근색도 좋아가지고 먹겠습니다 I like the bread 빵 다 사서 먹어있어요 이게 치키몰레랑 그리고 나폴레 선인장이랑 밥이고요 초리티에 있고, 살사에 있고 아 그리고 이게 엄청 매운 아반네로 소스래요 이거는 과카몰레랑 살사 베리드랑 같이 있는 것 같고 너무, 너무인 것 같아요 짠 짠 멀타 멀타 음 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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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핸드 또렛 디아여서 더 맛있대요 그래서 원래 소스에 찍어서 음 확실히 핸드 또렛 디아여서 더 촉촉해요 음 확실히 핸드 또렛 디아여서 더 촉촉해요 음 음 음 음 음 음 몰래가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약간 외국인이 먹기에는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그런 맛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몰래는 제가 먹은 것 중에서 그런 향신료 맛이 조금 친숙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를 안 드실 보시면 여기서 먹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음 배부른데도 끝까지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추산합니다 밥 먹고 있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 거북이 보러 섬에 가기에는 그렇네요 고마워 고마워 학생의 구경에 대해 도 Blick 많이 구매하셨 sir 저 민망것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는 두 사람 아이들이 이 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있는 어제 저녁만 남겨두는 그 장소가 바삭바삭 스팸베리 ! 아.. истории 털베리 SF 털베리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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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왜요? 우리 아래로 구해가 돼서 그 학교에서 농도를 구하고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10일 정도는 그래서 나는 고맙습니다 이 양이 아닌가? 이 양이 첫 이유로는 오, 다스마 스칼드 스테킬라 테크스트 에브뉴에서 쇼핑하고 있었는데 비가 이만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올해 뭐 책 읽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적인 것들을 해야 되겠어요 오버이츠도 가능해서 뭐 먹으려면 주문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데킬라 그 샵에서 진짜 거의 살 뻔했어요 사장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일단 메스칼이랑 데킬라랑 이렇게 막 맞놓고 테스팅을 하게 해줘요 뭐 만약에 술 좋아하시면 메스칼 데킬라 말고도 메스칼 이런 거거든요? 한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가 휴반 레스토랑인데 8시에 라이브 금연하고 11시 반에 문 닫아요 나중에 오려고요 5시 반에 문 닫아요 기름이 다가가가 3시 반에 문 닫아요 어제 가는 거지 3시 반에 문 닫아요 이거 맛있다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는 피칸파이고 이거는 아몬드파인데 두 개가 제일 추천했어요 사장뼈 아몬드 그릇이 맛있어 보여 이거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가... 숙소로 돌아왔고요 비는 그쳤는데 근데 에어컨이 안돼요 왜냐하면 비가 와가지고 정전이 됐다가 돌아오긴 했는데 근데 약간 엄청 약하게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 선풍기도 진짜 천장있는 팬도 엄청 약하게 들어가고 있고 헤이즈넛이래요 이게 빵 조금 넉넉한데 근데 안에 헤이즈넛 크림이 맛있어요 오늘은 지금 인터넷 레스토랑 사이사 들어갈 거예요 도착했고요 이제 들어갈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와 함께 를 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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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사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오신 것 같은 한효정 따사도 그렇게 음식도 저는 제가 시킨 건 괜찮았어요 여기 약간 비오거나 이럴때 밤에 오면 좋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dimiam 한글자막 by 한효정